옆에서 말하면요. 그게 끄덕끄덕하고 막상 또 그렇게 하니까 오늘 다 똑같이 끄덕인다고 해서 아무도 안 끌었고요.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거든요. 그냥 자격증도 하나도 없이 본인 경험 하나로 들어온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굳이 자격증은 그렇게 필수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한 만큼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눈을 합격하지 않으실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제 생각했으면 되게 딱딱한 분위기를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본인이 많이 쓰는 카드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를 실제 해봤는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면접 보는데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 기반에서 질문을 하시고 보통 면접 때 가면 이렇게 일자로 꼽고 찾아서 옆에서 말하면 고개 끄덕끄덕하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하니까 오늘 다 똑같이 끄덕인다고 해도 아무도 안 끄덕고요. 큰 기업에서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작은 기업에서 인턴을 똑같이 했었어요. 두 곳 다 이제 마케팅 관련된 업무였고 이 두 곳에서 인턴을 해본 경험이 면접관 분들에게 일을 좀 할 줄 알겠구나 이런 인상을 준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은행을 정말 많이 갔어요. 영화관, 카페알바 이런 식으로 손님 문제를 좀 많이 하는 거 위주로 했었고요. 학교에 사는 동아리 거의 다 금융권 준비용으로 많이 했었고 제 합격 비결은 제가 면접 들어갈 때 인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신감 하나로 합격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미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될 거라고 확신이 드셨나요? 인사하고 나서는 아 난 됐구나. 역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합격하고 진짜 엄마랑 부둥켜서 울었거든요. 준비한 만큼 보여주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카드사라는 게 정말 숨은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마 지원해보시고 돼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지는 조금 아는 그런 직무를 가졌더라도 3년 정도만 지나면 또 다른 업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보지 못했던 업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본점으로 넘어왔는데 너무 생소한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또 피해는 주기 싫고 제가 더 의심해야 해요. 갑자기 또 우기도 침해졌어. 원래 369 법칙이라 그래서 3년 6년 9년마다 고비가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백을 하나 샀거든요. 할부를 결제해두면 좀 그런 치리가 힘들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상품부 임동우즌이 만든 원큐 무슨 카드 이런 걸 만드는 게 제가 지금 상품부에서의 가장 큰 꿈입니다. 저는 원래 외환 상품부를 신입 때부터 지원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영어 공부도 조금 더 하고요. 자격증 공부도 더 해서 외국 지점에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FDI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마케팅이라는 직무에 더 초점을 맞췄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실제로 지원도 했었고 면접도 봤었습니다. 꼭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그런 직무에 있어서 좀 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 많은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어느 지점 가고 싶어요? 뉴욕이요. 왜죠? 왜 뉴욕이요?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으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